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데뷔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캐스트는 8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는 특별 특강 캐스트고요. 매주 한 개씩 캐스트가 업로드가 될 텐데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히 캐스트를 통해서 드릴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D-100일 캐스트 이런 것도 올라갈 거고 여름 시즌 멘탈 관리법 이런 것도 이미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 말고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을 해봤어 그랬을 때 작년 9평이라던가 또는 재작년 9평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또는 어렵게 출제된 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첫 번째 1탄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정도 업로드가 될 건데 작년하고 올해 거 빼고 작년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수능 그리고 재작년 6평, 9평 수능 이렇게 6개의 평가원 시험들 중에 제가 4개를 골라서 그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교재 같은 거 없이 제가 설명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알고는 있겠지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8년도에 9월 평가원 문제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 해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8번에 이렇게 생긴 돌림 문제예요. 기출 문제 많이 푸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렇죠? 알 거야. 어떻게 푸는지 생각이 나면 참 좋겠는데 납니까? 날 정도로 기출 문제들 중에 킬러 문제들은 잘 분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풀었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19번 진짜 유명한 문제죠. 이거 빗면 위에 올려놓고 끊은 문제예요. 거의 뭐 해법이 외워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특히 기출 300 같은 걸 들었던 사람들도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심지어 내가 내 수업을 안 듣는, 안 들었던 사람들 지금 여기 퀘스트 보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치?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다가 그냥 한번 클릭해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니들이 푸는 것과 비슷하게 푸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부터 한번 볼게요. 돌림 문제하고 뉴턴 역학 무차인데 이 문제는 사실 개념은 내 수업을 안 들어도 다 알아요. 돌림인 평형 끝. 돌림인 평형 끝입니다. 개념을 내가 따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 돌림인 평형 알지. 시계반 돌림인가 반시계반 돌림이 같다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여기 축바퀴가 있는데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3대 1, 3대 2, 여기 장력, 이게 T다. 이렇게 줬고요. 이게 2T로 바뀌었는데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여기 W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올리니까 얘가 2T로 바뀌었대. 이때 이 막대의 무게가 정중앙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F라고 한번 해볼까요? 무게 구하는 문제였거든? 무게가 이 W의 몇 분의 몇 배냐라는 문제예요. 돌림인 평형 문제로 그냥 이 F, 막대 무게는 몇 분의 몇 W냐고 묻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심플해요. 별게 없어요. 조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니들이 풀었던 프리법이 기억나는지. 자, 일단 축바퀴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여기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이 거리가 3대 1이면 1대 3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1대 3으로 당깁니다. 그거는 뭔가 상황이 변하더라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면 얘도 똑같이 여기 당기는 힘은 1대 3은 유지하고 있을 거야.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3대 2거든요. 그럼 당기는 힘이 2대 3, 2대 3이어야지 반시계랑 시계방향 돌림의 크기가 같아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 다 알고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당기는 힘도 이것도 2대 3이란 말이야. 이게 3분의 2T까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렸더니 2배 커졌대. 그럼 얘도 어차피 비율은 2대 3을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돼요. 그래서 3분의 4T가 됩니다. 4T가 되고. 그리고 축바퀴 문제에서는 이 장력이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디를 축을 잡는 게 맞냐면 여기를 축을 잡아주면 되지. 그치? 여기가 3대 1. 이게 지금 힘이 1대 3이거든요. 3대 1이 되는 곳을 축 잡아주면 이 힘은 돌림의 기여를 못해요. 상세가 되지. 이것까지도 알 거야. 여기를 축을 잡으면 여기 상세가 돼요. 돌림의. 그래서 서로 상대가 돼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 문제는 되게 편해요.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고 돌림의 평형 쓰고 여기를 축으로 잡고 돌림의 평형 써가지고 T소거하면 됩니다. T소거하면 F랑 W만 남을 거 아니야? 거리 판단 한번 가볼게. 이 전체가 18A짜리거든. 그래서 여기 3A, 여기 3A 이쪽이 5A거든. 좀 독특하게 줬어. 2018학년도에. 이때 이거는 6A예요. 여기는 3A고 여기는 똑같이 6A겠죠. 6A. 막대 길이가 18A이기 때문에 중앙 여기 왼쪽이 9A가 되거든. 9A. 근데 이게 3A니까 이게 6A인데 이것도 6A입니다. 6A. 여기 당연히 6A겠죠. 자. 혹시 이게 여러분들 해법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잠깐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고 돌림의 평형 한번 써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여기 F랑 W 풀었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풀 것 같아. 나는.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일단 이 거리는 이제 10A가 되겠죠. 10A인데 10A 거리 판단하네. W 곱하기 10A는 F 곱하기 6A라서 F는 6분의 10 3분의 5 3분의 5W 답이 3분의 5W입니다. 나는 식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푼 사람과 돌림의 평형 쓰고 돌림의 평형 써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빠른 풀이가 있을 때 시간차가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줄게는 비슷한데 근데 얘는 시간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걸 왜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면 자 봐봐 여기 돌림의 평형을 쓰게 되면요 다 써야 돼요. 막 첫 번째 1식 2식 굳이 한번 써볼까? 굳이 한번 써보면 시계 방향이 F 곱하기 6A가 있거든 반시계 방향은 3분의 2T 곱하기 6A 플러스 T 곱하기 이 거리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이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리 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도 3이니까 6이죠? 6 18에서 6 빼면 12 12A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돌림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F 곱하기 6A 이게 똑같이 살아남아 있고 플러스 W 곱하기 10A가 여기 살아남아요. 10A가 살아남고 여기 3분의 2T가 3분의 4T로 바뀌죠. 거리는 지금 똑같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T 곱하기 2T 곱하기 12A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풀었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쓰진 않았겠지. 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돌림 표현을 해서 돌림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니까 여기를 축으로 해서 얘들이 어차피 날라갔기 때문에 얘랑 얘에 의한 돌림임이랑 얘에 의한 돌림임만 있는데 거리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된거지 지금 두 배가 지금 잘 보면 이게 두 배예요. 두 배 반시계가 두 배가 되었으니까 시계 방향도 두 배가 되니까 다시 돌림임 표현이다라고 한 거예요. 시계 방향이 얘는 그대로 살아남고 얘는 그대로 살아남고 얘가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구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을 때도 너희가 빨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 여기 이것들 있잖아. 우왕이 두 배니까 얘도 두 배구나. 얘랑 얘가 같구나. 라고 푼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 이걸 쓰지 않고 어? 반시계가 두 배가 됐으니까 시계도 두 배인데 시계 방향으로는 얘랑 얘는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얘 돌림이랑 얘 돌림임이 같구나. 그래서 두 배가 됐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 돌림이 두 배가 되었는데 다시 돌림이 평이 됐다는 얘기는 시계 방향도 두 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알겠죠? 이런 거 18번 이렇게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 19번 뉴턴 역학인데요. 이 문제 너무 유명하고요. 유사 문제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저도 이 문제랑 유사한 것들을 많이 연습시켰어. 이게 요즘 트렌드 문제이기 때문에 킬이 끊어지는 문제 빗면 문제. 매우 좋은 문제죠. 이게 재작년 구평에 출제가 되었던 킬러 문항이었어요. 정말 좋은 문제인데 뉴턴 역학이 항상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거는 정말 개념이 좀 넓어 사실은 개념이 많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물리 물리 처음 초보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건데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 역학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풀어줄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연결물치잖아. 끊어졌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게 사실 뭐 여기 잡고 있는데 여기 장력이 여기 장력의 세 배다라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문제였거든. 이때 얘를 딱 끊어요. 끊었더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3대 1일 때 뭐가 라는 문제냐면 A의 A의 운동에너지 변화랑 그 포텐셜 변화 중에 운동에너지 증가량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을 2A라고 하고 3S 갈 때까지 그리고 C의 C의 역학적 에너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있는데 그걸 EC라고 했을 때 이 둘의 B를 구하시오. 몇 대 몇이냐. 원래는 분수로 돼 있었어. 2A분의 EC를 구하시오. 이걸 원하는 문제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연결물체는 말이야 질량과 합력이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합력이 MA인데 연결물체는 항상 가속도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B랑 C가 있으면 질량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질량비가 있으면 그 질량의 B가 곧 합력비입니다. 알겠죠? 합력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이거 좀 알아줘야 되겠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빗면에서 빗면에서 퍼텐셜 변화를 구할 때 말이야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 원래 높이를 알면 MGH를 쓰면 돼요. 그렇죠? 높이를 알면 MGH를 써도 되는데 여기 질량이 M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쭉 내려왔을 때 S만큼 내려왔을 때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퍼텐셜의 변화랑 MGH잖아요. 근데 H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H를 안 줘 요즘에는 안 주는 게 틀린 이것도 안 줬잖아요. 안 줬을 때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또는 올라갔을 때 바로 퍼텐셜의 변화를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러면 이거는 퍼텐셜의 변화는 MGH 사인 세타 곱하기 S입니다. 쭉 내려왔을 때 빗면방에 MGH 사인 세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MGH 사인 세타 곱하기 S를 하면 MGH예요. 왜냐하면 세타면 사인 세타가 S분의 H라서 이게 S분의 H거든. 그치? S분의 H니까 S가 날라가면서 MGH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빗면에서는 바로 이 중력이 일반적으로 중력이 한 일이 퍼텐셜 변화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GH 빗면에서도 MGH 구하면 되는데 그때도 중력이 한 일 구하면 돼요. 중력이 한 일이 MGH 사인 세타 곱하기 S거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사인을 이용하는 문제는 안 나와. 알겠죠? 빗면방 힘을 스몰 F 또는 라지 F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중력만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 알고 있지? 근데 중력 이외의 힘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은 고등 물리원에서는 장력밖에 없어요. 실이 당기는 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장력이 일을 하잖아. 그럼 중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변화되거든요. 바로 그 장력이 한 일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 문제도 사실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구할 때 장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동거리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됐어? 자 이 세 개를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정지에 있거든요. 정지 3력 0이니까 자 얘가 T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따라 보면요. 요거가 T예요. 이게 MG 사인 스타지. 그럼 여기 장력이 이게 T면 작용 반정에 의해서 요것도 T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는데 요 녀석만 본다면 이게 3T니까 이게 T니까 여기도 2T야. 근데 이거는 봐라 끊어져도 MG 사인 스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녀석은 T의 MG 사인 세타를 받고 여기서 요 녀석은 2T를 계속 받고 있다. 또 하나 이 녀석 덩어리로 본다면 이쪽에서 요게 3T니까 요것도 3T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 요 녀석이 MG 사인 세타가 3T다. 그러니까 끊었을 때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3T의 MG 사인 세타를 받는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 MG 사인 세타가 두 배라는 얘기는 질량도 두 배다라는 거죠. 질량은 몰라도 돼. 지금 풀어 푸는 방식으로는 이게 M이고 이게 2M이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딱 끊었을 때 이동거리가 3대 1이지 않습니까? 처음 속력이 0인 등 가스도 운동은 이동거리가 2분의 1 AT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같은 시간일 때는 거리랑 가스도는 항상 어떻다. 비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가 3대 1이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3A면 얘는 A다. 이걸 준 거죠. 잘 보세요. 잘 봐. 우린 뭘 보여야 되는 거야?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딱 끊었을 때 A는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운동에너지 증가는 퍼텐셜 변화량 변화량이랑 같아요. 그 퍼텐셜 변화량을 T 곱하기 3S 아 이거는 T 곱하기 3S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의 질량이 M이고 얘가 2M이지 않습니까? 그치? 이게 M이고 2M인데 가속도가 3대 1이에요. 그치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면요. 얘의 압력은 T인데 그치? T는 3MA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B의 압력 자 B의 압력을 봐봐. B의 압력은 MA니까 2MA거든. 2MA. 얘 3분의 2배입니다. 그럼 이게 3분의 2T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는 이쪽 방에 2T를 봤어. 3분의 6T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요게 얼마다? 3분의 8T겠죠. 그치? 그럼 요것도 3분의 8T일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끝났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장력이 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8T 장력 곱하기 이동거리 S 됐습니까? 예. 문제는 2A분의 2C를 구하라는 문제였어. 그래서 2A분의 물론 C의 진량을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푼 거예요. 지금 2A분의 2C는 3분의 3분의 8이니까 9분의 8이 정답이 되는 킬러 문제였어. 자 이게 사실 재작년 구평 문제인데 이 이후에 거의 트렌드로 잡혀서 계속 유사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원조스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는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4페이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4주간의 특강 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작년과 재작년 그 전 것들은 사실 요즘 트렌드랑 또 안 맞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진행됐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킬러 문제들 기출 문제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알고 있는 보면 낯설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조금이나마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퀘스트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니까 많이 여러분들 퀘스트 봐주시고 도움이 또 엄청나게 많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분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9평전에 그냥 점검하고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편 끝내고 다음 주에 2편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